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독립적인 생활 지원주택에서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 시설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여러분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셨나요? 걱정 마세요 지원주택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집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나만의 취향으로 집을 꾸미고 나만의 꿈을 찾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세요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함께 저녁을 해먹어도 좋아요 혼자 지내는 독립생활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, 독립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겠죠? 전기세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집 근처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지원주택에서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이야기해보세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부터 일자리까지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직접 계약하는 나의 집 우리 동네가 생기는 삶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삶 지원주택과 함께 시작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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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